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여섯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패턴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체 접촉동사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사를 쓰고 더 를 쓴 다음에 신체 부위를 썼던 것처럼 오늘도 관사 더와 관련된 그러한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거에요. 더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올 경우에 그렇죠 형용사 책에서는 형용사라고만 되어있는데 형용사뿐만 아니라 분사가 올 경우도 분사면 현재 분사인 ing와 그리고 과거 분사인 pp가 있겠죠. 이런 것이 올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복수 보통명사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들 다 아실거에요. 예를 좀만 들어보면 우리가 더 플러스 더 다음에 이제 rich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요? 더 플러스 형용사죠? 이거는 뭐랑 같은거죠? rich people 그러니까 부자들을 말합니다. 부자들 복수에요. 자 그리고 더 플러스 풀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네는 가난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더 다음에 여러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분사 자체가 형용사죠? 그래서 더 플러스 living 더 living 하게 되면 얘는 뭐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존자들을 말합니다. 생존자들 하나만 더 볼게요. 더 다음에 injured 그렇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injured 자 이건 뭐겠어요? 부상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친 자들입니다. 다친 자들 다친 사람들 다친 자들 자 요게 있구요. 그리고 이 더 플러스 행용사가 이렇게 복수 보통명사에 뭐뭐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동일하게 더 플러스 형용사나 또는 이렇게 분사가 올 경우에 이게 추상명사나 추상명사나 또는 이제 이 단수 보통명사가 될 때가 있어요. 단수 보통명사 아까는 복수 보통명사였죠? 근데 이제 단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얘를 또 들어보게 되면은 얘가 뭐가 있을까요? 더 그레이스 그레이스 풀이죠? 자 요거는 뭘까요? 그냥 그레이스랑 같은 단어예요. 우아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더 뷰리포 그쵸? 더 뷰리포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예 바로 뷰티가 되겠죠. 아름다움 그쵸? 예 그리고 더 트루 그쵸? 더 트루 하게 돼도 얘는 그냥 얘는 단수 명사죠. 수상명사 트루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언노운이죠? 예 이제 이 언노운이라는 단어는 거의 외래어처럼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저것도 있었죠? 그 겨울왕국2에 보면은 인투디 언노운이 있죠. 인투디 언노운 인투디 언노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소녀시대의 태연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미지의 것이죠. 미지의 것 그쵸? 미지의 세계 미지의 것 예 그래서 이거는 수상명사보다는 단수 보통명사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가지만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세번째로 이 더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더플러스 형용사 형용사가 또는 분사도 온다고 그랬죠. 얘가 단복수 모두를 뜻할 때가 있어요. 단복수 모두를 뜻할 때가 제가 두 가지만 좀 적어드리면 뭐가 있냐면 더 디스이드 그죠? D-E-A-C 아이고 잘못 썼어요. 제가 영어를 보통 때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스펠이 좀 틀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스이드가 되겠죠? 이게 고인이죠. 고인 근데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디어큐우스드도 있죠. 자 요것도 이제 피고인인데 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피고인 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알아두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나 분사가 올 때 이렇게 복수 보통 명사로 뭐뭐하는 사람들을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추상 명사랑 단수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복수 모두가 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초급 문장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더 리치죠? 네 부자들이죠. 부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부자들이 때때로 앤비 앤비는 부러워하다죠. 근데 앤비에 지금 S 안 붙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죠? 복수란 얘기죠. 주어가 그죠? 부자인 사람들은 때때로 부러워한대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대요.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겠지. 그 이유는 아무튼 설명하진 않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때때로 그렇죠? 때때로 부러워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graceful이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 이거는 한 단어로 grace죠. 우아함입니다. 우아함 자 우아함이라는 것이 Is better than 뭐뭐 보다 낫다죠. 뭐보다 나아요? Th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은 아까 뭐라구요? 예 beauty와 같죠. 우아함이 아름다움보다 낫다. 그쵸? 자 3번 보시면은 더 0이에요. 더 0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must be kind 친절해야만 하죠. 누구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배틀필드죠. 예 전장터 또는 싸움터죠. 싸움터가 be covered with죠. be covered with 하면 뭐뭇으로 더 피다죠. 뭐뭇으로 더 피다. 뭘로 덮였습니까? 더 dead죠. 죽은 자들이네요. 그쵸? 그리고 더 다잉 이거는 죽어가는 자들이죠.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과 죽은 자들로 덮여져 있는 거죠. 전장터가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injured죠. 이것도 부상당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쵸? 복수예요. 예 복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war가 이렇게 복수가 온 거죠. 그 사고에서 부상당한 자들은 모두 다 어린이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거는 deceived 고인이죠. 고인 죽은 사람을 아주 높이 칭할 때 이 deceived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냥 사람이 죽다 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죽다 할 때 die 라고 하죠. 이게 그냥 죽다죠. 근데 얘를 조금 공손하게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pass away죠. pass away 이게 이제 돌아가시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은어의 표현으로 죽다 말고요. 죽다 돌아가시다 이런 거 말고 좀 은어 표현으로 돼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돼지다.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kick the bucket 이시죠. 수고합니다. 이디엄이죠. kick the bucket 이게 이제 돼지다예요. 돼지다. 조금 이 die 보다도 좀 더 좀 이렇게 은어적인 표현인 거죠. 이 deceived는 상당히 높인 거예요. 고인입니다. 고인이 이때는 단수 취급했네요. 그죠? 워즈가 왔으니까 a very upright statesman 이 upright는 원래는 이게 자세가 똑바른 거고 수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 성격에다가 쓸 때는 사람 성격이 수직이고 똑바르면 이게 뭐예요? 올고든 거죠. 고든 거예요. 올고든 그렇죠? 올고든 a right 그리고 좀 강직한 거 그런 느낌입니다. 강직한 statesman statesman은 뭐예요? 이게 정치인이죠. 정치인 정치인 정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다운 페이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고다운 페이지에 보면은 이 7번과 8번을 좀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이거 별표 하나만 쳐둘게요. 별표 하나만 쳐두시고 제가 이거를 왜 묶고 별표를 쳤냐면 형광펜을 좀 칠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형용사만 덩그러니 나와 있죠. 여기도 그냥 형용사만 덩그러니 나와 있고 더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위에다가 적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내용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대조되는 개념이 동시에 나올 때 동시에 나올 때 동시에 나올 때 덜을요. 덜을 덜을 생략이 가능하다. 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 진짜 제가 그래도 학원에서 영문법만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렇죠? 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고1, 2, 3 고3도 한 몇 번 했었거든요. 문법을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한 개념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 영어 원서를 읽다가 그리고 또 스스로 영문법을 공부하다가 이러한 변칙이 발생하는 거죠. 왜 여기는 더 플러스 형용사에 더가 없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꺼운 문법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그러한 개념이 동시에 나올 때는 더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을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더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높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낮은 자들이든지 즉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둘 다 어떻게 해요? 모은 애도하다 죠? 애도합니다. 뭐를 애도해요? The death of this hero 그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높은 자와 낮은 자들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더를 생각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pleased 이에요. pleased 하게 되면 이게 뜻이 뭡니까? 제발이 아닙니다. 동서로 쓰게 되면 기쁘게 하다죠. 옛날에 박지성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그때 이제 이 인터뷰를 할 때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박지성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들 영어 정말 잘해요. 뭐 손흥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손흥민 유명한데 웬만한 그 유러파 이 축구선수들 안정환 같은 사람도 한 4개국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박지성이 그 이 게임 띄고 나서 요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I'm pleased with playing with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요 표현을 덩어리로 외웠어요. Be pleased be pleased with 그렇죠? 뭐뭐 때문에 기쁘다 뭐뭐로 만족하다 요렇게 박지성 여기에다가 이제 ing구문을 썼죠. ing구문 뭐뭐 하느라 기쁘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기쁘게 해줬는데 여기에도 지금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원래는 더가 있었는데 그 더가 생략이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나이 든 사람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 둘 다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가 결심을 했죠. 뭐 하기를 to welcome 환영하기를 근데 뭘 환영합니까? 네 The inevitable 이제 우리는 우리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단어를 까먹을 수가 없죠. 네 그 타노스가 I am inevi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불가피한 그쵸? 나는 뭔가 그 불가피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인피니티 이 건들렛을 딱 튀기는데 이 저기 뭐예요? 인피니티 스톤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이 그걸 이제 하고서 and I am 아이언맨 하고서 이제 딱 해서 지구를 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어벤져스 4탄 그쵸? 예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엔드게임에서 그쵸?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제 이 inevitable 앞에 더가 붙었죠. 이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가피한 것이죠. 불가피한 것 그쵸? 단수 보통명사가 되겠죠. 불가피한 것 그쵸? 자 그녀는 불가피한 것을 환영하기로 그쵸? 웰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with a good grace 예요. 자 요거는 수거처럼 여러분 알아두세요. with a good grace 하게 되면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에요. 기꺼이 뭐 불만 같은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꺼이 기분 좋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시면 그녀는 she has an eye for 예요. have an eye for 이것도 여러분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뭇을 보는 눈이 있다 예요. 뭐뭇을 보는 눈이 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더 beautiful이죠? 예 이게 뭐예요? 뭐랑 같다 그랬죠? 이거는 추상명서가 돼서 뷰티와 같다 그랬죠. 그녀는 미를 보는 눈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unknown 미지의 것 미지의 것이 Is always Mysterious 아주 신비롭고요. 그리고 Attractive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중급 구문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The truth죠. 진실은 Was that That ear 였다. 자 대대의 내용을 보시면 그녀가 Had found 그쵸? 발견했다는 얘기죠.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찾아냈었다는 얘기죠. 뭐를 아주 많은 A great many 많은 Sad things 슬픈 것들을 찾아냈어요. 자 뭐하는 동안 In the course of 는 뭐뭐하는 중이죠? 뭐하는 중에 그녀가 일을 하는 중에 아주 많은 슬픈 것들을 발견했죠. 자 어디 사이에서 Among the pool이에요.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The little village죠. 작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슬픈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이 진실이죠. 자 그런데 그 빌리지는 어떤 빌리지인가? 자 뒤에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죠. 이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을은 뭐뭐처럼 보였다죠. 자 어떻게 보였어요? So picture-esque 이게 그림 같은 이죠. 그림같이 보였던 그렇죠? 그림같이 보였던 작은 마을인데 뭐 할 때 그림같이 보였습니까? 그 마을들이 보여질 때죠. BPP니까 어디로부터? From the hillside 힐사이드는 산비탈이죠. 산비탈로부터 그 빌리지가 보여졌을 때 너무 그림같아 보였던 그 작은 빌리지의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 많은 슬픈 것들을 head found 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가주어죠. 그리고 to observe는 진주어입니다. 자 observe 하는 것이 very difficult 하대요. 여러분 observe는요. 얘는 뜻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관찰하다 그죠? 관찰하다 관측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얘가 어떤 법 등을 준수하다 이 뜻이 있어요.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잘 좀 모르시던데 말하다 논평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논평하다 자 이렇게 쓰일 때는 주로 대절이 목적으로 옵니다. 대절이 목적으로 요 세 가지 알아두세요. 관측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논평하다 자 뭘 관측했습니까? 여기서는 관측하다 이 뜻인데 분명히 관측했죠. 뭐를? life 생활이죠. 생활과 institution은 얘는 제가 매번 말하는 제도라는 뜻이 이제 제도 뭐에? 바로 누군가 자신의 시대의 생활과 제도를 분명하게 관측하는 것이 어렵대요. 자 뉴스페이퍼 신문은 do not help much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이 for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거의 because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그 신문들이 저 대기가 신문들이 기록하기 때문이죠. 뭘 기록해요? 예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the unusual 그런데 not the usual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쵸 신문은 그리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문도 참 이게 너무 편향된 신문들을 읽으면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 레거시 미디어 그쵸? 그러한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물론 그런 미디어들도 존중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신문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만 그런 것만 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별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의 생활과 제도에 대해서 관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보고 오늘 마칠게요. 더 트롤리 와이즈 에요. 이거는 트롤리는 그냥 강조하려고 한 것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 와이즈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플러스 와이즈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Will recognize 인식하거나 인정할 겁니다. 뭐를요? That there is no attitude of mind 자 마음의 태도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as as one 급 틀이죠. 그래서 이 humility 는 겸손 겸손 겸비 겸비 누가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이 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Have always been most deeply conscious of 죠. Be conscious of 죠. 뭐뭇을 의식하다. 의식하고 있다. 자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언제나 가장 깊이 있게 뭘 의식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ignorance 바로 그들의 무지죠. 무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무지하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이리즈 새드예요. 다음과 같이 말해줬대요. 즉 데드 이아라고 말해진 건데 데드 이아라에 지금 삽입된 거죠. 뭐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근데 어떤 날이에요? 이 웨니아가 꾸며주는 날이죠. 바로 그가 was carried to 캐리는 뭔가 운반하나 나라다 무덤으로 운반 되어지던 날에 모든 눈 어디에서의 눈이에요? 그 땅에서의 모든 눈이 was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죠? 눈물로 가득 찼다 라는 것이 It is said 말해줬어요. 자 그리고서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니까 더가 생각된 거죠. leach and poo high and low 그쵸? 부자나 가난한 자 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들 모두가 felt 느꼈어요. 대조를 느낀 거죠. 그들이 잃어버렸다고요. 친구를요. 그리고 모두는 또 애도 했죠. 그 죽음을요. 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모두가 또 죽음을 애도 했죠. 누구의?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젠틀한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알았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젠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정도로 하겠고요. 더플러스 항용용사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구문이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복습하면서 보시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